다 뒤지는 거야 나 안 돼 나 안겨 장페이지 혼자 올려야 돼 너 혼자 올릴 수 있어 이제 여기서 세기 조절을 하면서 빨리 돌아 지금 이게 약한 거야? 제일 약한 거라서 제 세기율이 좀 올렸어 꽤 빨리 도네 사람은 태연할 때부터 선호가 좋아 최대로 하면 더 빨라? 최대로 하면은 지금 거의 최대도 다 가까워 점점 가속도를 받아서 점점 빨리 돌기 때문에 가속도는 얼마야? 나 물리를 별로 안 좋아했어 여기 왜 들어왔어? 싫어 모르겠어 좋아 아니 근데 저기는 왜 본 게 안 나와? 이게 지금 방견돼서 여기를 다 돌아가니까 아 뭐 하냐 빨리 가? 하면 돼 찍어? 이거 페북에 올라가는 거야? 아 나 나오는 거야? 거의 페북 스타인데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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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